네 이번에는 스낵바를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스낵바는 이렇게 동작하는 거죠 하단에서 나오는 스낵바 화면은 마찬가지로 Stateful widget 하나 만들었고요 Scaffold 그리고 Appbar 그리고 빈 바디 컨테이너 자 일단은 스낵바를 동작시키기 위해서 버튼 하나만 배치를 해 보도록 하죠 자 센터 위젯 안에다가 Child raised raised 버튼 그 다음에 일단 처리는 비워두고요 자 Child text show snackbar 자 일단 요런 버튼이 생겼어요 코드 정리 한번 하고요 눌렀을 때 이쪽에 이제 스낵바가 나오게 해야 되는데 자 여기서 이슈가 조금 있었어요 일단은 한번 해 보도록 하죠 공식문서에 나온 대로 하면은 이제 스낵바를 만들고 자 스낵바는 요렇게 만듭니다 자 이렇게 만들고 스낵바는 자 경고가 보이죠 알트 엔터 누르면 컨텐트라는 게 필수예요 그래서 컨텐트를 만들어 줘요 여기는 메세지를 써줍니다 그 다음에 자 다른 것들은 나중에 한번 해 보도록 하고 코드 정리 한번 하고요 공식문서를 보면은 아마 이렇게 나올 거예요 자 스케폴드 오브 여기다가 컨텍스트 넣고 show snackbar 하고 snackbar 넣어주고 이렇게 실행하면 된다고 하는데 눌렀을 때 되지가 않아요 안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에러 메세지를 보면 눌러볼게요 자 여기 스케폴드 오브를 사용했는데 다른 스케폴드 컨테이너 안에서 사용하면 안 된다 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을 했냐 하면 스케폴드 안에 바디 들어갈 때 다른 컨텍스트를 사용할 수 있도록 수정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빌더 빌더를 만들어서 자 이거 코드가 복잡해지니까 센터 부분을 잘라내고요 여기다 빌더 자 그리고 이거는 컨텍스트 자 얘는 새로운 컨텍스트를 만들어요 자 이렇게 하고 여기다가 붙여 넣죠 그리고 코드 정리 한번 눌러 줄게요 자 빌더라는 거는 새로운 컨텍스트를 만들고 이제 그 안에 화면을 만들 수 있어요 이렇게 해놓고 저장을 하면 동작을 하죠 네 그래서 아마 공식문서 보고 하시는 분들이 이 부분에서 잘 안 되는 걸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컨텍스트가 아닌 별도의 컨텍스트를 만들어서 이렇게 동작을 하게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스냅바에다 옵션을 좀 더 달아 보도록 할게요 자 액션 자 메뉴하고 비슷하게 액션이 있네요 얘도 그래서 스냅바 액션을 달면 되는데 레이블은 취소 뭐 이런 것들을 하겠죠 예를 들어서 자 여기는 이제 눌렀을 때 처리죠 뭔가 눌렀을 때 처리 자 나는 스냅바가 아니라 보통 뭔가를 삭제했을 때 뭐 이메일을 삭제했다 하면은 메일이 삭제되었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취소를 누르면 이제 취소 처리를 한다 라든지 그럴 때 이런 거를 사용을 하죠 네 그래서 스냅바까지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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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